계시는 곳에 계시면 안됩니다. 어떡해라. 아들 사랑한다. 잘있어. 들어가보겠어. 왔어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계세요. 그래. 날아. 자꾸 사람 끌고 가는거 버릇됐어. 그것도 으쓱한대로. 그게 아니구요. 어제 우리 아버지랑 무슨 얘기하셨어요? 아 우리 사귄다고. 그래서요? 뭘 하세요? 잘 사귀어 보라고. 진짜요? 네. 아버지 엄청 쿨하시던데요. 우외네요. 우리 아버지 정장님 되게 싫어하셨는데. 그러게요. 내가 또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그 마력이 있잖아요. 마력. 그래서 방숙씨도 나한테 넘어온거고. 여보세요? 예? 지금. 아버지가. 이쪽으로 오신다고요? 자기야. 나 이번에 정말 좋았다? 나도. 우리 자기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서 참 힘들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. 그런 생각도 들었어. 맞아. 아 참. 지난번에 지완이한테 가서 뭐라고 그런 거야? 어. 내 어렸을 때 얘기해줬어.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지. 그랬더니. 막 울더라고. 그랬구나. 아 계속 기침하던데. 괜찮아졌나 모르겠네. 그러게. 아 참. 자기 운동화 산다랬지? 저기요. 아니. 그러면. 나. 너. 나. 내. 이. 나. 우리. 뭐. 우리. 그대를 사랑해. 그대를 사랑해. 그대를 사랑해. 눈빛에 굴러온 당신을. 그대가 좋아해. 그대가 좋아해. 눈빛에 굴러온 당신이.